대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다가왔으니까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준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그게 있어요.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열리는 무대를 해보니까 약간 그 바닐라 데뷔 쇼케이스 같은 그 생각도 들고 약간 이래가지고 기분이 새록새록한 거 맞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셨을길 바랍니다. 우리는 가볼게요. 자,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부러 가는 거야. 시작! 가자,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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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